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아입니다. 편히 사툰 것도 잘못인가요? 오늘은요? 모창 아니죠! 발성 아니죠! 가끔 노래방에서 볼빨간 사춘기를 부르시는데요. 아, 지아님. 느낌이 안 살아서 죽겠고요. 이 노래를 하면 되게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정확한 창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아주 비스무리하게 네 가지 소스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팔로우 팔로우 미. 우선 첫 번째는요. 마이크를 잘 활용해야 돼요. 노래방 가셔서 우선 마이크 볼륨을 살짝 낮추시고요. 그리고 에코도 살짝 줄여주세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냥 해. 우리 프로처럼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노래방에서 프로처럼 노래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없으면 그냥 해요. 없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호흡을요. 무조건 앞으로 뱉는다고 생각하고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걸 몇 번 해주세요. 아니면 마이크를 굳이... 아, 좀 너무 야이네. 네, 어쨌든. 네, 너무 하하하하 이거를 너무 마이크를 대고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이크 대지 않고 몇 번 하하하하 이걸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마이크를 대셨을 때 그 호흡 자체가 이미 앞으로 뱉는 그런 포지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크를 떼신 다음에 약간 아랫입술에다가 살짝 입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요. 정확하게 소리가 꽂혀서 들어가지만 호흡 소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라든지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약간 뭐 가래끄는 그런 소리까지도 다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래에 있어서는 호흡도 되게 중요하고 약간 소리가 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여서 노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호흡과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붙여서 부른다는 느낌 찾으시고 그 다음에 속삭여서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삭이듯이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이렇게 해도 마이크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소리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힘 빼고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하하 그녀 좋아한 난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발음을 어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발음을 오히려 정확하게 하잖아? 그럼 동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약간 뭐 발음이 이렇게 되죠.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이런 약간 살짝 음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동요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발음이 샌다라는 느낌 근데 새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입안을 담은다라는 느낌보다 벌려서 노래한다는 느낌 이렇게 자 그럼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입을 벌려보세요. 벌린 다음에 약간 침이 안에서 고인다라는 느낌 이렇게 입을 좀 약간 오랫동안 벌리고 있다 보면은 침이 고이거든요 저절로 약간 여기 옆에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벌린 상태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혓바닥이 천장이 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되게 발상 좋죠? 오늘 굉장히 쉬운 팁을 가지고 왔는데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혓바닥을 천장에 그래도 천장이 조금 닿지만 안 닿을 수 있도록 딱딱딱 안 닿을 수 있도록 약간 벌려서 노래를 해주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네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세 번째는요 소리를 꾹꾹 꾹 누르지 말기예요. 이게 약간 발음을 정확하지 말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살짝 느낌이 달라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입안의 구조가 붙어지잖아요. 서로 약간 이렇게 마찰이 되잖아요. 근데 소리를 꾹꾹 누를 때도 입안의 구조가 서로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너무 신경 써서 꾹꾹 누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멜로디 라인이 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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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버리면 약간 오우 볼밭이 간 사춘이 참 노래가 어렵구만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시를 들자면 약간 흥얼거리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돼요. 대충 부른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리가 구름으로 떠있다라는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입이 열린 상태에서 나 나 이걸 해볼게요. 그거를 뭐 발음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요 안지영씨가 하고 계시는 특유의 소리를 찾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놀아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마지막은요 아 그래 또 선생님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마이크 부분에서만 여러분들 픽업 해주시고 그냥 이 노래를 전체적으로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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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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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혀를 약간 굴린다는 느낌으로 이 노래 자체가 약간 이렇게 빨리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되게 잡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노래할 때 비어원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이게 아니라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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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알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피어난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이러면서 약간 표언부터 여기까지 그냥 쑥 수월하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굴러가는 느낌으로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네 마음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 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섬을 한 번 타볼 걸이야 난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걸이야 맵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걸이야 이상 보블리아 였어요